음악 오늘도 낮 동안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31도, 광주 30도, 대구 27도까지 오르겠고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겠고 자외선도 무척 강할 것으로 보여서 외출하실 때에는 강한 자외선에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장마전선은 제주 남쪽 먼바다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점차 북상에서 내일 늦은 밤부터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 화요일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부 남부 내륙과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아침까지 일부 해안과 내륙 지역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이른 시간 이동하신다면 짙은 안개 주의하셔야겠고요. 한 달에 서울 31도, 강릉 25도, 대전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올라 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전주 30도, 대구 27도가 예상됩니다. 전해상엔 안개가 끼겠고 동해 전해상과 남해 동부 먼바다는 물결이 2에서 4미터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은 내일과 모레 날씨입니다. 다음은 내일과 모레 날씨입니다. 다음은 내일과 모레 날씨입니다.